세타로 가야됩니다 세타 아마 저기 정문.. 저기 정면으로 가야될 것 같긴 한데 왠지.. 괴물이 나올 것 같애 다시 나가야될까나.. 나가야되나? 여기 아무것도 없는거 보니까 세타로 가는길을 찾으면 됩니다 설마 우리 그거 또 타야되나? 하긴 걸어서 못가겠지 아 이거..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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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로 가는 표지판이 있거나 아니면 가는.. 어.. 쩌근가봐요 저 뭐 타는 잠수함 같은게 있는거 같은데 오오.. 쩌.. 쩌.. 쩐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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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다.. 아니 타다.. 타다.. 아니 타다.. 안다치네.. 알아서 되겠지 뭐 어.. 하.. 워트? 퀴리 에머지니시 베셀 4 이거 타고 이제 가나봐 앉을 수 없나? 잘되고 있는거 맞지? 아 아 아 네, 다른 걸 찾아내는구나 알았으 가보자 가보자고 친구 아마 여기로 가는 게 우리가 어디로 나.. 여기로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여기로 지나갔으니까 사타로 가는 다른 잠수함 같은 걸 찾으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 날아다니는 거 뭐야 어 우리 팀이다 어? 디지털 민키 아니야 우리 팀? 저기인가? 우리 팀 같은데 위험해 보이진 않아 어 이게 뭔가 쭉 이어져 있다 여기로 가는 거구만 날 따라오지 않네 네 근데 그렇다고 위협적인 녀석도 아닌 것 같아요 공격 안하는 거 보니까 왜이래? 어 쉣 저기 저기 있다 괴물 있어 괴물 걸고보면 걸고보면 안 돼 와 저기 정면에 있네 어떻게 지나가지?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네 어 사라졌나? 어 없어졌네? 황강인가? 아냐 눈 안 마주친다고 해서 그게 발각되면 안 될 것 같애 음 이게 잠수함 그건가 봐요 맞죠? 배네요 저 여기서 우리는 그 잠수함 같은 걸 찾으면 됩니다 커리오 퀴.. 여기가 퀴리오인가 봐 이 배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곳 그 퀘속정인가? 그거 찾으라고 했죠? 퀘속정 야 진짜 다 녹슬었다 뭔가 지질거리는데? 탈출정 탈출정 됐으 아 반대로 나왔네 뭐야 왜왜왜왜 어딘데? 왜그래 뭐 때문에 그래 꼼짝아C 탈출정을 빨리 찾아야돼 탈출정을 빨리 찾아야돼 탈출정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애요 느낌이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나 근데 길 잘 찾네 어 근데 다 기계같이 생겼어요 외계인같이 생긴것 보단 .. 외계인이랑 로봇 합쳐놓는것 같은데.. 기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나와요 뭐 나와요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보시고 계시면 돼요 여기가 커리오인가 봐 퀴리오? 커리오? 퀴리오 분위기가 이상한데? 오 쉣 왜 여기 안에 괴물이 있나 보다 내 뒤에 있다 내 뒤에 있어 오 쉣 어허어 제발 어허어 제발 왼쪽에 있어요 여기 못 숨지 숨고 싶다 왜 자꾸 나랑 길이 엇갈리지 이제 여기 들어가자 흠 근데 신기한건들은 신기한것 신기한건 다 작동이 되네 오는거 아니겠지? 들어오나 들어오나? 오 깜짝아 내 정면에 있었나봐 아 왠지 문 열면 바로 앞에 있을것 같은데 여기로 오 쉣쉣쉣쉣쉣쉣 뭔가 위험해 엄청 오 쉣쉣클났다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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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텔레포트하나봐 맞지? 지금이다 여기로 가 비켜! 타다 어어 어어 무서워 그래 대기 뭔가 이 노이즈가 딱 사라지면은 주위 없는거야 지금 아직 있어요 치료 아직 뭐 맞지도 않았는데 치료할 필요가 없지 좀 멀리있나보나봐 좀 멀리있나보나봐 우와 깜짝아 엄청난 녀석이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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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왔는거 같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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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바로 아래에 있는거 같애 다행이다 여기가 맞는거 같아요 길이 저렴 됐네요 오 길 하나 잘 찾았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거 같은 기분이야 여기 뭔가 삐리다 오 찾았다 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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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헉? 뭐? 오우 도착했어 이것이 훨씬 더 좋아요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거 아 잠시만 뭐? 탈출 장소가 탈출 장소가 안전장치가 탈출장에서 분리되지 않아 엔진실 엔진실 그렇게 태평학이 많아 아 이런 주인공도 태어나다 괴물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엔진실에 가래요 엔진실 이런 곳의 시설을 우리가 알 리가 없는데 여기가 엔진실 근처인거 같은데 저기 있다 여기 세이프준으로 만들어야겠다 문 닫아 안전하게 만들어서 으흐흐흑 아 어흐흑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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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갔다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 것 이것만 지키면 돼요 지금 가자 여기 뭔가 있다 아 이거 아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올라왔다 올라가다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어 여기가 엔진실인가 엔진실 아니고요 어 여기 엔진실 삘이다 아닌가 삘이 엔진실 삘인데 맞네 엔진실 아 이것들 다 빼야되는구만 실수한거 아니겠지 아 어 지능인가 봐 어우 죽는건줄 알았네 빨리빨리 도망가야돼 탈출적으로 도망가 도망가 빨리빨리 도망가야돼 오 나 길 잘 찾는다 빨리빨리 시간 없어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도망가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탈출 바 drama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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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되네요 도망가야돼 빨리빨리 있었는데 도망가작 도망가야돼 도망가 와.. 그걸 가을 아 흑, 뭐 소리야? 핵폭발이야? 아, 터졌구나 오우! 진짜 죽은거 아니겠지? 잘 도착했나? 여기 어디야 이렇게 넓지 않았는데? 아 여기 누워있으니까 넓게 느껴진거구나 여기 맞네요 캐서린은 좀 차려 헉 전원 나갔다 이거 아까 방금 그 충격 때문에 전원이 나갔나봐 여긴 긴급탈출 있을거 같... 엇 설마 오오 반가워 뚜루루뚠뚠뚠뚠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시크한 녀석이죠 시크한 녀석이죠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얘 여기가 어딜까 표지판 있을거 같은데 여기 들어가야 될거 같애요 여기 들어가야 될거 같애요 여기도 무슨 기지 같은데? 왜 거기가 길이야? 아 날 못찾은거니? 이... 철로만 따라가면은 뭔가 나을거 같은데 잠깐만 한마퀴 뱅글뱅글 도는거 아니겠지 뭐야 어? 착한 애인가 보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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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있나 보다 아 이거 델타네 세타가 아니라 아 이런 아 도와주겠다고? 고마워 참 쓸모가 많은 친구야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친구 세유 어 플래시라이트에 전호 약이 얼마 없나봐 치료 한 번 하자 에이씨 전력이 오르는 줄 알았네 전력이 오르는거 아닌가보네 여기 원래 밝아서 그런가 저기 HP 치료하는거래요 우리가 세타 아 여기 앞에 근처에 세타가 있네 델타 근처에 세타가 있네요 바로 위에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착륙에 실패해가지고 여기도 뭔가 시스템 같은게 있을거 같은데 버튼이 보인다고요 어디 이거? 어 맞네 유에이치설명서 어 걔가 K8인가봐 다목적 경량 도우미 로봇 원격조정 해당 없음 알아서 움직이는 애네 K8에는 음성모듈이 없지만 단순한 소리나 빛으로 교신할 수 있음 아까 개죠 나 무시하고 지나갔던 애 복합 ANOU 중형 작업용 로봇 원격조정 지원됨 얘는 아까 적인줄 알았는데 그냥 무시한 무시하고 지나갔네 에이 어 토파네요 토파 얘는 아까 적이지 계속 날 죽이려고 했던 개 신체에는 기본 인공지능만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온전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조종사가 필요함 메세지 메세지 어 아 아 봅시다 우리가 읽어야될 내용이 있는지 없는거 같네 체스 뭐야 이거 체스가 왜있어 화장실이잖아 오우 쉣 절대 안기 싫다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에서 우리가 뭐 딱 들어가는 문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델타죠 세타로 갈려면 직진으로 가기만 하면 되네 어디가 정면쪽인지 알아야지 어 너 안갔네 여기로 가는 건가 그럼 여기는 길이 이어져있지 않네 잠깐만 뭐 뭐 그걸 열면 여긴 아니야 길이 근데 나중엔 바다에서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과학 발달해가지고 도시가 바다에 있었으면 좋겠다 길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다에 해저 도시 있으면 여긴 어 여기 뭔가 있 여기 뭔가 있네 아 1번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디랑 얘기하는 그런 건가 봐 1번에 신호가 없네요 2번 3번 4번 9번 6번 6번 7번 8번 돌려봐야겠네 스톱 어 840 연결 구축된다는 게 뭔 말이지 아 하나씩 다 작동시켜줘야 되나보네 2 2 5 7 257 어 840 이랑 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두 번 틀어요 이거인가 어 왠지 여기일거 같애 피들이 왜이렇게 많아 빛이 내 눈을 아프게 한다 그는 구원을 보는데 이 뼈대 안에 유리같은 육신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기꺼이 육신을 포기하리라 그것으로 이 성스러운 임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리라 식량들이네 여기도 체스가 있잖아 아 여기서 아까 그 컴퓨터 그기랑 대박 체스하고 놀았나봐 서로 어 A W A A A A 아 W A U가 델타를 정복하는 과정을 보는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일이다 반년전 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걱정했었고 고야와 고야와 완에게 그 기계에서 나온 검은 피를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그 경화된 표면은 이제 델타를 보완 아니 더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도 뭔가 없어 아 여기도 뭐 있네요 우리의 관리자의 검은 피 속에 내 그림자가 속삭인다 그들을 이 지옥에서 구해야 돼 그들에게 잠을 선사하자 내가 봤던 그 황홀한 황홀 황홀하니 황홀경으로 황홀경 안으로 그들을 잠기게 하자고 황홀한이 아니라 이게 끝인가보네요 이게 끝인가보네요 840이 아까 걘가? 얘? 얘랑 얘기가 안 돼 로봇이랑 대화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840이 어딨어? 840이라는 뭐 그게 없구만 봐봐 아닐 줄 알았어 내가 봤을 때 저걸 작동시켜서 뭔가 신호를 잡는 거 아닐까요? 저거는 어? 아까 그거 어디갔지? 어? 아까 그거 어디갔지? 그래 문이 맞네 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 사람 시체에 있다 거운 피 말하는 거 맞아 거운 피 세타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가 불쌍하네 어째는 밖에서 막 놀고 있네 어째는 밖에서 막 놀고 있네 여긴 아예 작동이 안되네 여긴 아예 작동이 안되네 이런 곳 말고도 들어가는 문이 꽤 많네 이런 곳 말고도 들어가는 문이 꽤 많네 아 아까 그게 뭔가 레이더 잡는 거 같은 게 중요한 건가? 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진 않아 어? 어? 그거 어디갔지? 어? 여기 있다 woo 49 채널 연결됐다는 게 뭔 말이야? 216 216이 여긴가? 설마? 이 기지인가? 여기가 216인가 설마? 아 맞나? 화물 제플린 아아 여기 있네 제플린 049 840 216 아까 우리가 연결한게? 216이지 반영 엔진 고장 엔진 고장 어 애기였어 공사고? 기다려봐 아 216 얘구나 아 씨 아 상관없나? 아 다 똑같이 생겼네 오디오 플레이어 스트레스키? 이제 제플린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지션 시스템은 제플린은 제플린이 계속 잃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고가 왜? 공사고를 공사고를 공사고가 뭐 왜 어떻게 알고 있는거야 님들은 아 이거 대기중 아 보자 공사고는 이거지 840이네 이게 공사고네요 5번 됐스 공사고를 공사고를 데려오면은 반영 요청 전송 제플린 공사고가 여기 오고 있어요 어디야 어디야 어떤거 비켜봐 저거 우와 보래같이 생겼네 귀엽다 얘도 귀엽게 생겼네 이거 타는건가 봐 가자 이거 타고 세 타러 가는거구나 뭔지 ㅋㅋㅋㅋ ㅋㅋㅋㅋ 정말 어? 전기충격기 전기충격기 이제 주나보다 오! 오오 오케이 나이스 아 이게 무기가 생겼군 우린 누굴 쏴야 되는 거에요? 아까 나 잘 못봤어 누굴 쏘래? 아 말 안통하느네 작업 로봇 미안하다 아예 아니지 미안해 어 나 공격하는 줄 알았네 깜짝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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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간다 일로와 어 미안해 엔딩 물리면 어쩔 수 없어 어? 무기 버린거야 나 지금? 일회용이야? 에이씨 응 여기도 시체가 있었네? 왜 못봤지? 원래 있었나 이거? 됐으 제발 한 번 더 처음에는 로봇한테 인간 아니라고 뭐라재버라 했더니 지금 로범 대청 들었네 아 왜요 아아 얘기가 끝났구나 아 얘기가 더 되는줄 알았어요 뭐하래요 이거 오케이 가자 뭘 담배해요 담배 안폈구만 어 여기 뭐있네 뭐있래? 어 이름 멋있다 아커슨 유두,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 know. You didn't blindly beg me out of the herd. The slow waves of Delta crashing against the shore had an undertow that pulls you into a slumber. 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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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피가 WAU죠 검은 피가 맞지 이해하신 분들... 맞죠? 어 우리 이거 타나봐 이제 우와 간다 이즈... 의자에 앉고 싶은데... 어 못 왔나? 오오... 그 맞아 열기구 타는 것 같애 가는 길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런데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타고 학교 이거 셔틀버스라고 생각하고 학교 등교한 다음에 전소가 없어도 에이... 야... 하이... 다이안넌 사이먼 은퇴타 왜 이정도면 집중하는거지 굳이 뭐 제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군젤님 네 더요 자..네.. 네 더요.. 네 더요.. 거의 두 가지가 비슷한 감정과 이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마음이.. 자아도 어느덧에 말한 방법을 느끼고 전체 불이 타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이거 좀 연구해 아무거나 다른 거 같지? ㅎ ㅎ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게 아니네 ㅎ ㅎ ㅎ ㅎ 나도 그 생각하긴 했어 이정도 속도면 걸어가는게 더 빠를것같아 뛰어가는게 더 빠를것같아 어 드디어 왔다 세타 이거 챙기는거 잊지말고 드디어 왔구만 세타로 이건 뭐야? 기억이네 어 뭐야 상온줄 알았네 그림자 자 지금 세타죠 세타까지 왔고 여태로 여태로 긴